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이 급발진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다양한 급발진 대처법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그 중 하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 실제 급발진 차량을 정지시킨 방법인데요. 영상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영상을 제가 직접 올려봤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는 급발진 차량의 기어를 수동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의외로 오토 차량에서 수동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영상에 보시면 D라고 되어 있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기어봉을 왼쪽으로 밀면 D가 숫자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차량은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뀝니다. 이 방법은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하는데요. 주행 중에 갑자기 미끄러운 길을 만났을 때 또 언덕을 내려올 때 변속기를 수동으로 놓고 운행하면 훨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급발진 영상을 보고 이해한 바로는 자동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급발진했을 때 변속기를 수동으로 바꾸니까 차량이 제정신을 차렸는데요. 갑작스런 상황에서 정신이 없을진 모르지만 기억이 나신다면 침착하게 이 방법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